국군을 괴멸시킨 대통령 38. 문재인 세력은 쿠데타 음모 등의 혐의를 씌워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 국군은 참군인 이재수를 그렇게 잃었다. 김관진은 북한의 병사들이 사격 연습을 할 때 표적으로 쓸 정도로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강골 군인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을 숙청하기 위해 온갖 죄목을 붙이고 검찰청과 법원으로 불렀다. 참군인을 제거하여 우리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김정은과 인민군을 기쁘게 한 문재인은 간첩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39. 문재인 시대의 국군의 날은 병사들의 시가 퍼레이드는 사라지고 대신 연예인들의 가무가 열렸다. 포항 해병대에서 엘리트 군인 5명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은 조문을 가지 않았고 그와 부인은 청와대에서 영화를 감상했다. 국군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렇자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국민의 호국의식을 무너뜨린 사람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40. 공산당이 일으킨 제주 폭동에는 꼭 참석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된 군인을 추념하는 자리에는 듬성듬성 갔다.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천안함 생존자는 국민을 향해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라고 절규했다. 국군을 홀대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간첩일 것이다. 41. 문재인의 시대에 나온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사라지고 없었다. 주적을 모르는 국군의 총군은 표적을 잃었고 병사들은 훈련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공약 지키지 않으면서도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은 한치의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자 곳곳에서 병력이 부족했다. 국군의 토대를 하나씩 허물어간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이적 행위를 하는 간첩으로 보였다. 42. 문재인의 평화 타령은 군인들의 경계근무 기강을 허물었다. 그래서 탈북민은 우리의 영역을 수시로 넘나들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장갑차 방어벽을 제거하고 전방사단을 해체하거나 후방으로 이전하여 북한이 다시 남침을 감행한다면 수월하게 남하할 수 있을 것이다. 간첩 행위가 아닌가. 43. 이념 대립이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현대전에서 심리전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컨텐츠를 보유한 우리의 심리전 전력을 문재인은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대북 확성기 설비와 장비를 모두 해체 철수하고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전단의 발송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런 자해 행위와 이적 행위를 한 문재인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44. 전쟁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는 육군이 담당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문재인은 군 수뇌부의 육군을 홀대하고 공군 출신으로 채웠다. 전쟁이 나면 지휘부가 약한 국군은 우왕좌왕할 것이다. 여기다 좌익성향의 정치군인과 기회주의적 특정 지역 출신의 군인으로 채워진 군 지휘부는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국군의 지휘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45. 사격 훈련을 하지 않아 탄할 장전도 못한다. 육군 훈련소 조교의 하소연이다. 인권을 이유로 암기를 강요하지 않아 병사들은 군가, 멋진 사나이도 모른다고 했다. 문재인의 군대는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제대하는 병사들은 놀다 왔다거나 꿀 빨고 왔다고 말했다.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전쟁이 나면 적에게 패할 것이다. 고의로 강군이 아닌 약군을 만들어 놓은 군 통수권자 대통령 문재인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46. 2021년 7월 국방장관 집무실 바로 옆 건물에서 현역 군인이 자살했다. 공군에서 성추행으로 여군이 자살한 데 이어 관련자가 또 자살한 것이다. 훈련하지 않아 한가해진 병사들의 성군기는 무너졌고 군인들은 전장이 아닌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영내에서 상관을 만나도 격려하지 않는 병사도 크게 늘어났다. 군기가 무너진 군대는 적군에게 쉽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군대로 만들어 놓은 군 통수권자 문재인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47. 대통령 문재인은 한미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35명은 김정은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문재인 시대의 한미연합방어훈련은 결국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동맹군과의 연합훈련을 중단시킨 대통령이라면 그는 간첩이 분명할 것이다. 48. 문재인은 국방예산을 인건비 복리비 등 소모성 지출의 3분의 1을 집중했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A 스텔스기 구입 등의 방위력 강화에는 쓰지 않았다. 우리 군에는 필요성이 적은 데다 10년 후에나 완성될 경안공 모함 건조를 결정하고 여기에 7조 8천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하게 해놓았다. 이런 대통령은 간첩이 아닌가. 49.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2인자로 있던 시절 이미 김정은에게 NLL을 양보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한박도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우리의 서해 방어자산인 해상경계선은 무력화되고 한박도는 북한의 공격자산이 된다. 북한의 서울 공격을 수월하게 해준 사람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50. 2016년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는 폐쇄적인 북한 내부의 정보와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맺어졌다. 문재인은 고의로 파탄 낸 일본과의 관계가 무역 분쟁으로 번지자 지소미아 폐기를 협박했다. 이에 폐기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인 동시에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자해 행위다. 간첩 행위이기도 하다. 51. 사드는 동맹국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한 1조 원이 넘는 군사적 방어자산으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가해올 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다. 문재인은 환경평가를 핑계로 이에 정상 운용을 막았다. 중국에는 이에 운용을 제한하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동맹국이 우리의 방어 능력 보강을 위해 보내준 사들을 그냥 쳐박아 놓은 대통령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52. 문재인이 2018년 9월 친히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과 맺고 온 9-19 군사 합의는 모두 우리 안보의 자해적인 내용이다. 서해를 우리가 정한 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으로 경계를 정하고도 다시 15km를 더 양보했으며 서해에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해병대의 손발을 묶고 해군 군함의 해상 초계와 공군의 초계 비행을 막아버렸다. 군사 붕괴선 일대의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북한 측 후사면에 있는 군부대에 대한 정찰을 막았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해올 때 국군의 즉각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는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돌아온 문제인 이 사람은 간첩이다. 53. 김대중의 시대에 핵 개발을 시작한 북한은 노무현 시대에 속도를 붙이고 문재인의 시대에 핵무장을 완성했다. 핵을 세계 어디든 쓸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 갖추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국민과 세계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죽음 아니면 항복뿐이라고 했다. 이 양자택일의 벼랑 끝에 우리를 세워놓은 사람이 문재인이다. 그는 간첩이 분명하다. 54. 문재인은 재임 5년간 미국을 8번 방문했다. 보통 2에서 3회였던 전임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가 8번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북한을 위한 일로 갔다.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거나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남, 베트남에서 활동한 북베트남의 간첩 찌엉딘주의 역할과 꼭 같았다. 55. 문재인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거간꾼 노릇을 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베트남 모델을 재현하기 위해서였다. 간첩 찌엉딘주가 했던 역할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의도를 간파한 미국이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게 되자 문재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매달렸다. 미군 철수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를 위해 노력하고 애쓴 그는 간첩이 분명하다. 56.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이 전한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가 전한 말을 듣고 국민도 세계도 모두 주목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임기가 끝날 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세계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김정은을 대신하여 국민과 세계를 감쪽같이 속인 문재인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57. 문재인이 대신 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사기극이었다. 인민이 굶어죽는 상황을 방치하며 개발한 핵을 김정은이 포기할 리는 없으며 국민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한 것은 CVID 즉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였으나 김정은과 문재인이 원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고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일이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CVID를 약속한 듯 말하며 미국을 끌어들였으나 김정은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CVID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 사기를 친 문재인은 간첩일 것이다. 58. 전시 작전권 회수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해체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주사파들이 학생 시절부터 외쳐온 구호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북주의자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이 주장들을 모두 실천에 옮기려 시도했다. 이 주장들의 종착점은 분명하다. 북한의 나만 흡수다. 이를 시도했던 문재인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59. 종북 친중 반미 베일은 문재인 외교의 기본이었다. 그는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을 미국, 유럽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멀어지고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외교였다. 성공한 자유진영을 배척하고 실패한 공산진영으로 옮겨가는 그의 외교는 결국 북한과 같아지기 위해서였다. 외교에서도 그는 간첩이었다. 60. 문재인은 친중주 의자 문정인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흔들고 반미주의자 이수혁을 주미대사로 보내 미국과의 관계를 비틀었다. 쿼드, 인도, 태평양 안보구상 등 자유진영 국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모조리 참여를 거부했고 여덟기 혼밥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중국에 매달렸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가능성은 죽창가를 앞세운 베일정책으로 싹을 잘라버렸다. 간첩이 대통령이 되어 전개한 외교였다. 간첩이 대통령이 그만큼 좁은 외교였다. 간첩이란의 가능성은